큰일 났다 큰일 났어 젠탈TV 성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꼬리털 대박 바뀌었어 여보세요 복순아 얼마만에 외출이니? 간출렴? 어 진짜요? 대박 몇 킬로 정도는 이제 보이시죠? 50킬로인가? 50킬로 50킬로래 복순아 대박 진아 발톱 한 번만 봐도 돼? 발톱 어 깜짝이야 어 깜짝 놀랐잖아 나 눈을 잘 봐 발톱 한 번만 어? 다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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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요 복순이 있어? 이따 올게 나보다 키 더 커 어떡해 우리 좀 친해지자 우리 오늘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돼 와 오늘 앞길이 막막하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보다 더 커요 알래스칸 말라무트 말라무트 견종입니다 눈썰매를 끄는 견종으로 우리 복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나이는 9살입니다 복순이가 근데 좀 많이 예민해요 조금 우르렁거리려고 하는 것도 있고 솔직히 저도 조금 긴장했거든요 얘네들이 물면 정말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무리도 못하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복순아 협조 좀 해줄래? 우르렁거리려고 하지마 언니도 무섭단 말이야 엉킨 거 여기 이거 어떻게 풀지? 한 번 이따가 와보세요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엉덩이가 꼬리 보이시나요? 꼬리털이 깡깡 엉켰어요 이 죽은 털들 이런 것들을 오늘 다 깨끗하게 목욕하고 제거를 할 거예요 우리 복순이는 너무 커서 오늘 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저 몸살 나기 때문에 우리 스텝 선생님 함께 하실 거예요 일로 와요 우리 게스트의 선생님 성윤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눈 하다 예정입니다 시작합시다 지금 한 2, 3년 만에 브러싱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우 내 속이 시원하다 그치 완전 쏙쏙 바래요 힘들긴 힘들지만 너무 아 막 쾌감 쾌감 같은 게 막 올라와 너무 좋아 대박 털 퐁퐁 오마이갓 폭순아 폭순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르렁 흘려주는 건 뭐야 이쪽 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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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진짜 매력있어 우르렁 거리지 마 너 무서워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떻게 20여까지 엉킬 수가 있지? 귀걸이 같잖아 귀걸이 없애드리겠습니다 오우 떨어졌다 떨어졌다 완전 좋아 네 귀걸이 떨어졌어 폭순아 하하 털이 진짜 많이 엉켰어요 엄청 역대급 이게 뭐야 이거 다 똥이잖아 도대체 똥밭에서 굴른거야 뭐야 드디어 역사적인 순간 드르더라 달리와 Cou усп 대답 디르르 하하하하 오우 오 마이 갓 아 그렇죠 동물 좀 나오고 Scan 압박 무상은 웡 bound tamwe general 메뉴 저 rodz sacar 저는 종류도 찾았어 하하하하 간식 엎드려 옳지 너 이것도 할 수 있어? 기다려 기다려 먹는거 아니야 기다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먹어 완전 천재인데 복순이? 그럼 이것도 할 수 있어 기다려 기다려 기다리는거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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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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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웃어라 아우 두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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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어떡해 이건 너무 좌절이야 엄두가 안나는데 이거는? 그래 나는 의지의 한국인이니까 우린 한번 해보겠어 두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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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 이거 어떻게 해 잘라야지 언니 무섭단 말이야 자 이 꼬리털 어떻게 할거야 다 도저히 살릴 수가 없어 두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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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gos reporter zekla 빨리 자를게 됐다 복수 מה 이거 wirklich 니꼬리 이거라고 니この지 지금 냄새 맡는 건 야 그걸 왜 가 있다고 도저히 풀다풀다 안되서 와 얘는 진짜 말도 안돼 목욕합시요 보기 오이치 분andidелен 어? 응? 내려가, 여기로! 이게 뭐야? 빨리 내려가! 빨리 내려가! 이게 뭐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지? 아, 멘붕이다, 진짜로! 개운하겠다! 너는 개운하고, 나는 힘들고! 야! 너도 여기 청소하고 가! 이게 뭐야? 알았어, 안 할게! 안 혼낼게! 모르는 거 대지마! 무서우니까! 아, 근데 큰애들이 해놓고 나면 너무 뿌듯하긴 해! 그거... 배운해 줬어? 시원하지, 이제? 여기만 조금만 다듬어 줄게! 내가 무서워서 할 수가 없네! 어떻게 하자고, 나 좀 살려줘! 좋아! 네가 허락하는 데까지만 할게, 내가! 진짜야! 진짜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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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오케이! 끝! 진짜로! 안 할게! 역사상 처음입니다! 하하하하! 아이가 너무... 사나워요! 미용도 못 했어! 목욕 드라이만 했어요! 모르고 목욕 드라이도 간신히 했어! 겁이 많고... 예민해요... 으흠... 덩치 큰애가 이러니까 솔직히 저 별로 겁이 없는데... 겁이 좀 나네요... 어쩔 수 없지... 내 몸이 먼저인데... 나 아프면 안 돼... 하하하! 더 이상은 욕심인 것 같아요... 발이랑 엉덩이랑 꼬리 이런 데를... 아예... 지금... 손을 못 대게 하네요... 아휴... 그래도 사고 안 나고... 이렇게 끝나는 것만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가... 집에 가서 잘 살아... 아휴... 나 발 속 동그랗게 해주고 신고 왔는데... 마지막 우리 힘 힘들었으니까... 하이파이브 한번 하자!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아... 목순아! 이거 보여? 이거! 너 한 마리 또 나왔어! 털이... 죽은 털이 이렇게 많았던 거야... 봐봐... 이거 보라고... 별빛이 내린다... 하하하하! 내가 드디어 미쳤어요... 진짜 이제 끝입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유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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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습니다... 난 마무리를 못해서 속상해요... 어... 잘 했었어... 누나...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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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피 일어나... 일어나... 휘... 아... 아르사나게... 빨리 가? 어... 빨리 가죠... 가고 싶어? 가자! 알겠습니다... 우리... 숨쉬게 해주세요... 잘 가... 인사복순이... 안녕... 그거...